물과 만나면 후식배 팽창한다는 차전자피 많이 드시죠? 제조 과정에서 이미 물에 한번 닿았던 차전자피를 드시고 계시다면 반쪽짜리 제품을 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병원의사에게 양은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다이어트와 배변활동 제품으로 가장 오래된 제품을 꼽자면 망설임 없이 차전자피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정 제품이 오래도록 사랑받는다는 건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것인데요. 맞습니다. 차전자피는 제대로만 고르면 그리고 제대로 섭취한다면 섭취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효과를 보는 몇 안되는 기능성 원료입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한 번에 많이 먹어야 하고 먹기가 불편한 것인데요. 최근에는 그런 단점을 보완한 먹기가 수월한 환이나 과립 형태의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상대적으로 먹기가 수월한 형태로 제품을 만들면 차전자피의 전투력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하시죠? 일반인은 잘 모르는 차전자피 고르는 법 5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차전자피 고르는 법 첫 번째 건강기능식품 로고를 확인하자. 차전자피 제품 구매하실 때 되도록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진 것을 고르시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색가루와 대장균 때문인데요. 얼마 전에 새싹보리 제품들에서 색가루와 대장균이 나와서 난리가 났었죠? 새싹보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9년에도 색가루와 대장균이 나왔었고요. 재작년 2018년에는 논의 제품에서 색가루와 대장균이 나왔었습니다. 차전자피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색가루와 대장균이 나올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재래시장에서 파는 차전자피 제품이나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으로 판매되는 차전자피 제품을 드신 분들 중에 배탈이 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그럼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지면 왜 괜찮으냐? 바로 건강기능식품은 원료 단계부터 색가루나 대장균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식품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제도화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되도록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진 차전자피 제품을 고르셔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식이섬유 함량 때문입니다. 차전자피를 먹는 이유는 바로 식이섬유 때문이죠. 건강기능식품용 차전자피 원료는요. 차전자피 1000mg 기준 순수 식이섬유 함량이 반드시 790mg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 일반식품에 사용되는 차전자피 원료는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즉 일반식품에는 식이섬유 함량이 매우 낮은 차전자피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차전자피 고르는 법 두 번째 제품 형태별로 다른 차전자피의 팽창력 차전자피가 물과 만나면 40배 팽창한다는 광고 문구 많이 보셨죠? 근데 이게 차전자피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 최고 80배까지 올라갑니다. 어? 80배까지 부푼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하실 텐데요. 당연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들은 사전 광고심위라는 것을 봤는데요. 광고심위에서 차전자피의 팽창력을 최대 40배까지만 표시하게끔 정하고 있어서예요. 기준이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품에는 40배, 어떤 제품은 80배 정도 팽창한다면 어떤 걸 드시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80배겠죠? 자, 차전자피 제품은 세 가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가 분말 형태, 두 번째가 과립 형태, 세 번째가 환 형태인데요. 이 분말 형태가 최대 80배 팽창하고요. 과립과 환 형태는 40배 팽창합니다. 왜 과립과 환 형태는 팽창력이 확 떨어지느냐? 과립 형태와 환 형태로 만들어질 때 수분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과립과 환은 제조 과정에서 반드시 반죽을 만들어야 하는데 반죽을 만들 때 물이나 혹은 다른 액상 원료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차전자피가 수분과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건조 과정에서 수분을 날려 없애긴 하지만 이미 한 번 물을 조금이나마 빨아들였기 때문에 차전자피의 팽창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럼 왜 과립 형태와 환 형태로 만드는 것일까요? 차전자피를 좀 더 쉽게 섭취하게끔 과립이나 환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분말 형태는 굉장히 먹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가공 기술이 좋아져서 이런 분말 형태도 굉장히 먹기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어지고 있어서요. 차전자피 제품 고르실 때 과립이나 환보다는 분말 형태를 고르시면 좀 더 높은 팽창력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차전자피 고르는 법 세번째 1회 순수 식이섬유 함량을 확인하자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차전자피 제품은요. 순수 식이섬유 기준으로 하루 3.9g 즉 3,900mg 이상 드시면 배병원의 똥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순수 식이섬유 기준으로 하루 5.5g 즉 5,500mg 이상 드시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차전자피 제품의 영양 및 기능 정보를 보시면 순수 식이섬유 혐의 영양이 나와 있는데요. 차전자피를 구매하시는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콜레스테롤 목적보다는 배변활동에 도움을 받고자 차전자피를 드시기 때문에 이번 이야기는 콜레스테롤 이야기는 빼고 배변활동에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약처 기준에 따르면 하루 순수 식이섬유 기준으로 3,900mg을 드시면 배변활동이 좋아져야 하는데 제가 저희 고객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하루 순수 식이섬유 기준으로 3,900mg으로는 그다지 효과가 없고요. 1회 즉 한 번에 순수 식이섬유 3,900mg 이상을 드셔야 효과를 보시더라고요. 좀 어려우시죠? 실제 제품들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요. 1일 섭취량 10g당 순수 식이섬유 함량이 6g 즉 6,000mg입니다. 언뜻 보면 와 겁나 많이 들었네. 건기남이 이야기한 3,900mg보다 높아! 하실 텐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건 1일 섭취량에 대한 수치죠. 밑에 보시면 제품의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 5g 이렇게 써있는데요. 그럼 하루에 2포를 먹는 제품이니 1포당 순수 식이섬유 함량은 3,000mg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높지 않죠? 1회 섭취량당 순수 식이섬유 함량이 3,000mg밖에 안되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를 보시기 어려운 제품이 되겠습니다. 야 그래봐야 3,900mg과 3,000mg이면 900mg 정도 모자라는 건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앞서 팽창력 말씀드렸죠? 900mg이 40배로 팽창한다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하나 더 볼게요. 이 제품은 1일 섭취량 2포 13g당 순수 식이섬유 함량이 8g 즉, 8,000mg 들어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1일 섭취량 옆에 몇 포라고 써줘야 소비자가 보기 쉽죠? 1일 섭취량이 2포니까 1포당 순수 식이섬유 함량이 4,000mg 들어있네요. 이 정도 식이섬유 함량을 한 번에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겠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1회 순수 식이섬유 함량 3,000mg 제품이 팽창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영태 제품이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1회 순수 식이섬유 함량 4,000mg 제품이 팽창력이 더 뛰어난 분말 형태의 제품이라면 효과 측면에서는 게임이 안 되겠네요. 일반인은 잘 모르는 차전자피 고르는 법 네 번째, 유산균에 속지 말자 유산균 주의보 차전자피 제품의 부원료로 유산균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원료로 쓰인 유산균은 컨셉 원료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적폐 1호 컨셉 원료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마케팅 목적으로 제품을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가지 혹은 수십가지 원료를 미량 혹은 극미량 사용하는 것을 저희 업계에서는 컨셉 원료라고 합니다. 컨셉 원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 부분의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차전자피 제품에 가장 많이 쓰이는 컨셉 원료는 바로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판매업체들이 저희 차전자피 제품에는 유산균 10종이 들어있어요, 17종이 들어있어요 라고 광고하는데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지는 차전자피 제품에 부원료로 유산균을 넣으려면요. 유산균의 종류와 상관없이 투입된 유산균 전체 마리수의 합이 하루 섭취량 기준 1억 마리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마리 미만으로만, 즉 9,999만, 9,999마리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한마디로, 전혀 효과를 낼 수 없는 마리수의 유산균이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투입균 기준으로 1억 마리 미만이면 보장균 수는 많아봐야 300만 마리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보장균 수 1억인 유산균 제품으로도 효과를 볼까 말까인데 하루 보장균 수 300만 마리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게다가 과립이나 환영태로 만들어지는 차전자피 제품은요.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열풍 건조를 하는데요. 25도만 돼도 대부분 죽는 게 유산균인데 열풍 건조를 하면 유산균은 단 한 마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차전자피 제품에 부원료로 유산균이 들어있다면 좋을까요? 특히 환영태나 과립형태로 만들어지는 차전자피 제품에 유산균이 들어있다면 좋을까요? 소비자를 속이기엔 좋겠네요. 유산균 외에도 녹차, 추출물, 가르시니아, 키토산 같은 다이어트 성분들이나 수십 가지 과일, 채소, 혼합 분말들이 차전자피 제품의 컨셉 원료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서요. 컨셉 원료들이 혹해서 제품을 고르면 안 되겠고요. 업체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차전자피 제품에 왜 유산균 10종을 넣었냐고 몇 마리나 넣었냐고 그중에 몇 마리 살아있냐고 물어보셔야 하고요. 차전자피 제품에 녹차 추출물이 들어있는데 그럼 카테키는 얼마나 들어있냐고 차전자피 제품에 10여 가지 과일 채소가 들어있는데 과일 채소를 얼마나 넣었고 왜 넣은 거냐고 물어보시면 제대로 답하는 업체는 없을 것입니다.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일반인은 잘 모르는 차전자피 고르는 법 마지막 다섯 번째 알로에는 왜 넣은 거니? 차전자피 제품들 보면 알로에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과립이나 환영태 제품들에서 알로에가 들어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 제품에서 차전자피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적은 양으로도 배변효과를 낼 수 있는 알로에를 넣는 것입니다. 물론 알로에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좀 비겁하죠? 어차피 소비자들이 제품에 사용된 원료명이나 전성분은 잘 안 보니까 은근슬쩍 쉽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알로에에 이미 내성이 생겨서 혹은 알로에에 부작용이 있어서 배변활동 목적으로 알로에가 아닌 차전자피 제품을 고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또 알로에를 드시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차전자피 제품 고르실 때 제품의 원료명 표시 부분을 잘 보셔서 알로에가 섞여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차전자피 제품 고르는 법 다섯 가지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제품을 고르신다면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제품을 고르시게 될 것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다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